기업 돈 뜯어가지고 청와대 개방 홍보 콘서트 한답니다. 아니 뜯어가니 거둬. 거둬. 정확하게 읽어야죠. 아니 속에 있는 말을. 거둬. 근데 다만. 뜯어. 아니 거둬서 하는데 다만 이걸 검찰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정확하게 제3자 뇌물죄로. 아니 저게 바로 미르제단 이런 거 아니었어요? 미르제단 또는 저기 성남FC. 성남FC. 비슷하잖아요. 성남FC 진짜. 제3자 뇌물이잖아요. 정치적 이득, 정치적 목적 이런 걸 위해서. 그래. 목적을 위해서 누구한테 돈 내라고 하면은 제3자 뇌물이잖아요. 이걸 걷고 있는 데가 국악방송이에요. 근데 국악방송 사장. 자기 지인 내려보냈잖아요. 국악방송 사장 누군지 모르시죠 잘. TV에 종편에 나와서 한참에. 엄청 많이 나오셨죠. 그분입니다. 제가 방송 같이 출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 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러다 치더라도. 솔직히 그분이 국악을 뭘 알아요. 어떻게 해요.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할 것 같은데. 국악방송을 모른대. 국악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서 국악 열심히 틀어주시고. 제가 국악방송에도 한동안 참 출연을 했었어요. 진짜 참 저는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으면서 너무 많은 채널에서 퇴출이 됐어요.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고정 출연을 갖다가 꾸준히 했던 라디오인데. 어느 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눈칠같이. 그래서 인사는 했네요. 저는 민주당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TF 같은 거나 하나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든 뭐든 저쪽에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제3자 뇌물이든 당대표를 공격하든 당을 공격하든 언론을 공격하든 민주 진영을 공격하든 거에 대해서 똑같이 미러링만 하면 돼요. 미러링 하면 돼요.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러면 예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이것도 기소해라 고소해라 고발장 똑같이 내시면 돼요. 그리고 검찰 불러다가 너네는 이거 똑같이 해라. 똑같이 법 적용시켜라. 그럼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사실관계가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집회에 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 있는 추모에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눈앞에서 지난 수요일 심야시사 때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추모위원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계좌에다가 만 원 이상만 내시면 추모위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추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성수는 이제 5시 반에 안홍구TV 팟빵에서의 마지막 방송 안홍구TV에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심야시사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심야시사에서 충격적인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목이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심야시사는. 입사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 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내용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아직까지 드립백 세트가 딱 6개 남았습니다. 급히 3개를 더 만들었는데 세트를. 그런데 3개 이상은 못 만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거 다 팔리면, 6개 다 팔리면 당분간은 커피는 원두 세트만 있고요. 아마 11월 말쯤 가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만드는 드립백에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두는 남아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010-8304-212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5시 반, 그리고 심야시사 11시 45분, 내일 집회, 토요일 집회, 한남동에서는 3시, 촛불 집회는 6시, 5시 반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자, 이따가 5시 반인가요.